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촬영은 BMW 7시리즈 촬영이고요 연식은 2016년식 촬영입니다 작업은 로이키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을 지금 보시면 이제 다 떠있죠 로이키가 떠있고 GPS도 있고 블루투스도 다 떠있어요 차가 포싱이 되는 거예요 자 멀리 한번 가볼게요 제가 자 이렇게 있을 때 멀리 가시면 물이 잠기면서 여기가 멀어지면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 예전 소리는 안 눌러나요? 그래서 안 당겨야 돼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문이 열리죠 시동을 건다 생각하시면 밑에 스피커라고 해야 하죠 길게 누르시면 길게 누르시면 시동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가신다면 그냥 놔두시고 아니시면 문을 열었다 잠갔다 하신 다음에 길게 누르시면 시동이 꺼져요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문을 여시고 그냥 브레이크만 잡고 주행하시면 됩니다 트렁크 길게 누르시면 얘 트렁크도 3초에서 4초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할 거는 모바일 블루투스는 가까이 가면 블루투스가 잡히고요 거리가 있으면 블루투스가 안 잡혀요 당겨있는 상태니까 문을 연다고 치면 성공적으로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백밀로 펴주죠 자동차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나오고 잠그는 것도 성공적으로 보내나오고 차가 잠겨있으면 나오죠 그리고 스타트 자 누르고 계시면 3초 2초 1초 뿅 세렴이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수령이 걸린다 트렁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z 였습니다 아